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예전에 그레스라고 인터넷 광역폭 공유하면서 포인트 받는 거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별로 안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크롬 익스텐션만 설치하고 평소처럼 그냥 인터넷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토큰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우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안 들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바이낸스 쪽에서 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뭐 당연히 내부자가 아니니까 제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걸 확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자꾸 바이낸스에서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뭐 비용도 안 드니까 비용이 들면은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비용이 안 드니까 이거는 그냥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상 만든 날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DIY 해보시고 설치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지금 트위터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4일 후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트위터를 보러 들어가셨어도 그 밑에 막 링크가 엄청 달려있거든요 막 여기에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공식에서는 아무 링크도 남겨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서 보기만 하시고 뭐 누르진 마시고요 나머진 다 스캠입니다 트위터 밑에 있는 그 댓글들에 있는 링크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그 비스퀘어드라는 비트코인 L2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예치가 끝나요 그래갖고 4일 정도 남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품 생산은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만들어진 채굴기는 NFT화 되어서 클레임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채굴에 사용되거나 거래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뭐 뉴스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수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팔로우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레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스퀘어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곧 예치 끝난다 그리고 이제 NFT화 돼가지고 채굴기 꺼내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판매를 하시건 채굴을 하시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펜드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 자세히 rapе